아휴 걸어가야겠네 여기까지 아휴 가야겠다 아휴 손잡는게 왜 꺼져 어휴 어 뭐야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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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게 뭐야? 어? 저거 뭐야? 어 빨리 도망가야돼 하나 둘 셋 하이고 오늘도 쥐서원이랑 단둘이서 야근을 하다니 아이 주사원 네 잉 대리님 아니 나는 집에 가정이 있지않는가 그치? 아이 그 그러시죠 아 그러니까 내 소류를 대신 처리를 해주길 바란다 에? 아이 그건 좀 힘든데 너 혼자 야근하라는 말이야? 아이 저 그럼 언제 집에 가요 그러게 아이 그러면은 내일도 야근하지 뭐 오늘은 그냥 일찍 집에 가자 아휴 그래요 뭐 내일 일은 내일에 제가 하겠죠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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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몇 시야? 지금이요? 어 12시 다 돼가네요 어 12시 다 돼가네 야 빨리 지금 가겠다 야 아휴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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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아이고 아휴 이거 맨날 야근하니까 어? 다크서클이 요만큼까지 내려왔어 아휴 그러게 말이에요 아휴 피곤해 죽겠다 아휴 피곤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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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휴 잉 대리님 뭐 어떻게 집 가시려구요 아 나는 어? 자동차가 없으니까 지하철 타고 막차 타고 가야지 지하철 막차가 12시 까지였나? 에이 그건 그런데 근데 이 시간에 지하철 타시면 위험해요 왜? 아휴 지하철에 밤 12시에 지하철을 타면 귀신의 세계에 들어간다는 소문이 있다구요 음 그니까 귀신의 세계가 있다고 믿는 건가? 에이 그래요 귀신이들 끌고 간다니까요 아휴 지사원 어? 당신 나이가 몇 개인가 벌써 이제 서른 개가 다 돼가는데 아직도 귀신이란 걸 믿는 거야? 아휴 뭐 그건 그런데 아 진짜 귀신 있다니까요 에잉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어? 나 막차 놓치면 안돼 어? 먼저 가볼게 넌 집이 어디라고 했더라? 아휴 저는 가까워가지고 걸어가려구요 흠 뭐야 이 시간에 걸어간다고 어쨌든 조심히 가게나 나 혼자 간다 잘 들어가세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해 아이고 아이고 아휴 아휴 이거 막차 놓치면 안되는데 어? 뭐야? 아니 근데 흠 이상하네? 지하철에 나밖에 없어 원래 흠 그래도 이 시간이어도 한두 명은 보였었는데 오늘은 조용하잖아 어휴 뭐야 어휴 안내실도 사람이 없네 어휴 저기요 에잉? 뭐지? 왜 이렇게 오늘은 조용한거지 어휴 어휴 어땡 교통카드들 찍고 오케 어휴 오늘에 진짜 사람이 없잖아 ましょう 어휴 도요 하휴 다행이 도 탈 수 있겠구만 문이 열릴 때까지 기다려야지 오 오늘은 완전 나이스네 원래 퇴근시간이라서 이 시간에는 사람이 엄청 많은데 다행이다 다행이다 앉아서 오늘은 편하게 갈 수 있겠구만 출발한다 와 이거 오늘 집에 편하게 갈 수 있겠다 아유 오늘도 야근하느라 정말 고생이 많았어 염에나 아유 오늘 기차가 좀 빠른데 아유 이렇게 또 지하철에서 혼자 가니까 기분이 좋다 어 잠깐만 아니 그런데 지하철에 운전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어이 뭐야 어이 뭐지 어이 운전하는 사람이 없는데 혼자서 지하철에 가고 있잖아 어이 어이 내가 지하철을 잘못 탔나 어이 그건 아닌데 어이 난 진짜 어떻게 내가 가고 있는 거야 빨리 내려서 집에 가야 되는데 어이 어이 정말 그 죄송한 말대로 뭐 귀신 같은 게 나오는 거 아니야 어이 그건 아니겠지 그건 아닐 거야 어이 시사원이 귀신 세계로 가는 뭐 그런 그런 곳으로 간다고 했었는데 미신일 거야 그냥 안되겠다 누가 나 도와달라고 해야겠어 어이 잠깐만 어이 휴대폰을 놓고 왔네 어이 뭐야 어이 다음벽도 그냥 지나가 버렸잖아 어 뭐야 깜깜해 어 깜깜해 뭐야 어이 뭐지 아무것도 안보이는데 어이 갑자기 왜 천천히 멈추더니 깜깜해 아무것도 안보이고 어이 이게 무슨 소리야 지하철 문이 열리는 소리 같은데 어이 잠깐만 여기 비상용 손정등 같은 게 있을 거예요 음 어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후 어이 화나다 화내 아이 아무래도 어 지하철이 고장난 것 같아요 와우 아이 걸어가야겠네 역까지 아야 가야 겠다 아아 손전대기 및꺼젒 아ordial 오 뭐야 오 으으으으 오 어어 끄 아회치 아효 저거 뭐야 어거요 구 facets 네 어어 희 어어 어어 저거 뭐냐구 도망가야 돼 도망가야 된다고 좋아요랑 구독하기 부탁하자구 도대체 뭐였지 그 지하철에 있었던 건 말이야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건가 뭐야 누구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누구세요 저 좀 지사원이에요 지사원 자네가 왜 여기 있나 아까 회사 앞에서 헤어질 때 걸어간다고 했었잖아 그리고 회사에서 지하철 30분 거리고 걸어서는 1시간 넘게 걸릴 거리인데 자네가 어떻게 여기 있나 뭐 아 앞에 지하철에서 봤던 괴물 뭐야 야아! 아! 아아아아악! 아아아아악! 쉿! 괴물은... 같겠지? 아이... 그 지하철에서 부터 이번엔 G사원으로 편장해서 까지 날 쫓아오는 귀신이 있는게 분명해... 그 괴물 녀석 나한테 원하는게 뭐지? 얘가 진짜 지금 꿈을 꾸고 있는게 아닌가? 빨리 가야겠다 아 여보! 왜 집문이 열려있어? 여보 여보! 여보! 어? 리아야? 요루? 아니 여보! 내가 이상한걸 봤어! 오늘 지하철에서 말이야! 어? 아니... 도대체 저길 왜 보고 있는거야? 날 봐야지! 내가 말하고 있는데!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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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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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! 우리 가족들이 얼굴이 없잖아! 아아아아아아아아악! 아아아아악! 으아아아아악!! 아아아아아악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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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잉드리님 왜 그러세요?! 오오! 아, 아, 아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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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게 꿈이였잖아 아! 네? 어... 갱두리님 괜찮으세요? 아... 야근하다가 깜빡 졸았는데 이상한 꿈을 꿨어 아휴... 지금 몇시지? 이제 곧 12시 다 돼가는데요? 아휴... 지하철 막차 끊기기 전에 빨리 오늘은 야근은 여기까지만 하자고 아휴... 그래요 뭐 남은 건 내일 하면 되죠 갑시다! 아 그래 집에 가야지 아이고 빨리 집에 갑시다 아휴... 잉사원... 쥐사원 네 저 쥐사원이에요 아무튼 들어가세요 근데 어떻게 가시려고요 집에 아 난 지하철 타고 가야지 어? 지하철이요? 아 이 시간에 지하철은 좀 위험하실텐데 어? 아 잠깐만 꿈에서 봤던 것 같은데 어? 어? 왜? 아휴... 12시만 되면은 귀신들이 나온다고요 지하철에서 응? 응? 아니... 뭔가... 이런 일이 있었던 느낌인데 기분 탓인가? 뭐가요? 에헤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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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휴... 에헤 에헤이 에헤이 감사합니다.